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시간날 때 내가 원래 좋아하던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미쳤다 좋아요 걱정 부탁드리게요 근데 정말로 100만원이든 200만이든 300만원이든 본업에 관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거에 비해는 굉장히 소량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장점으로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삐링 이런 브릭스라는 브릭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회원가입해주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챌린지 챌린지 같은 경우는 한 3천원 정도 1천원에서 3천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고 1천원에서 3천원 받아서 언제 내가 이거를 많이 버냐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인플루언서님 당신을 위한 광고가 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까 본인이 하시겠습니까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1천원에서 5만원까지 네 그리고 네 나머지들은 경쟁을 해서 또 1천원에서 5만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링 네 이게 제가 어 이때까지 어 소소하게 벌었던 광고 수익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꽤 쏠쏠한 느낌 하지만 여기서 개꿀팁 뭐냐 돈보는 어플이 이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후 덥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점 하나 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 그거에 따른 여러가지 제품 어 제품을 받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이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je defic dat afternoon cloth 少 supers 気 chinese 佐 活 감사합니다.